웹스퀘어, 퀵 가이드입니다. 피벗의 NoColumnMove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할 경우 마우스 드래깅을 통한 헤더 컬럼 이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NoColumnMove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헤더 컬럼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피벗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헤더 컬럼을 드래깅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컬럼 폭도 리사이징할 수 있습니다. 피벗의 NoColumnMove 속성을 True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헤더 컬럼을 드래깅할 수 없고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. 컬럼 폭 리사이징은 가능합니다. 웹스퀘어, 퀵 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른쪽 화요일의 NoColumnMove 속성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. 앞으로도 리사이징입니다. 이번 주에 관한 주의hta 아님 화요일의 NoColumnMove 속성은 завис정된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